오늘 찾아가는 판도라의 주인공은요. 대선주자로도 뛰셨던 분이고요.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도 아주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. 그리고 경작 분야에서는 거의 천재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거든요. 오늘 찾아가는 판도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건물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원장님. 네. 어디 계십니까? 위원장님. 누가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렇게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좀 소개부터 좀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면 또 말씀드리고 이럴까요? 이리 오세요. 이경희 씨는 오늘 하루 좌원봉사하러 오신 제 팬클럽 유심초 회원이시고요. 팬클럽도 있으세요? 팬클럽 있죠. 팬클럽이시네요. 팬클럽 사람들 전부 있어요. 팬클럽의 회원이시고 쟤보다가 저를 더 걱정해주세요. 든든하시겠어요. 고맙습니다.